삼성 치아보험이 10월 말까지 그리고 한화생명 스페셜 암보험이 11월 7일까지만 판매가 되니 얼른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회사에 도착하고 나서 주차장에서 영상을 찍게 되네요 아무래도 계속 운전하다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전운전 해야겠다는 경각심에 오늘은 좀 이렇게 주차장에 앉아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엊그저께 많은 분들이 연락주셨고요 일단은 아쉽게도 업계 유일하게 지금 갱신형에서도 1억 한도 그리고 유산 2천 그리고 갑상선한 제외까지 포함해서 갑상선한 진단시에 최고 7천만 원이 부장이 되는 갱신형 스페셜 암보험이 11월 7일까지만 가입이 되세요 그 이후에는 판매가 중단되고 다른 상품으로 다시 개발이 돼서 아무래도 기존의 상품보다는 좀 더 안 좋게 해서 가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도 주고 계시는데 얼른 연락주시면 제가 누적 한도가 없으니까 유산 최대 한도를 해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또 하나 지금 업계 1위인 삼성아지 치아보험이 이 상품도 아쉽게도 10월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손해보험에 업계 유일하게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크라운을 포함한 보존치료 인네인 복합내진 온네인 여러가지 보존에 대한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 다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10월 말까지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저희가 영업일수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수모, 금, 토까지 가입이 되시니까 얼른 연락주시면 치아상태가 안좋으신 분들은 제가 가입진행을 시켜드릴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치과치료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삼성아지 치아보험은요 좀 이렇게 심사가 약간 까다로워요 타사보다는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연락주시면 심사를 통해서 알맞게 가입을 시켜드릴거고요 그리고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하게 그냥 고지없이 가입을 시켜드릴 수 있고요 휴대폰 모바일로도 전자섬행이 가능하니까 손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지 안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부터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일단 업계에 유일하게 일반화 1억까지 갱신용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누적 없이 유사함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그리고 소외감이죠 어떻게 보면 손해보험의 유사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갑기영제 갑상소함, 기타피부함, 제자리함, 경계선중량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알파가 된게 대장, 전망, 내암이 이 모든게 보장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식기암이죠 생식기암이 유방암이나 전립수암 또 하나는 갑상소함 초기 제외 갑상소함 진단시에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갑상소함 초기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소외감에서 2천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초기가 아니고 2.5cm인가 그 이상일 때 진단을 받았다 갑상소함이요 그러면 7천만원 최고 7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지상이야 워낙 까다롭지 않고요 암보험이다 보니까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든 정말 중대질병 아니면 한가지 질병만 있으면 그냥 고지혈에서 가입이 되시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고혈압이나 고지혈 아니면 당뇨나 고지혈 이렇게 해서 두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 이러시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가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7일까지니까 다음주 금요일까지 돼요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가입을 하는 것보다 전화 주시면 제가 설계서부터 그 다음에 상품 설명 그 다음에 가입 진행까지 한방에 원스톱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또한 삼성치아보험도요 이번주 금요일까지니까 저한테 연락주시면 치아 상태가 안좋으신 분이든 치아 상태가 좋으신데 나중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가입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입 설계서 가입 제안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호망의 안주평은 삼성치아보험 하나스페셜안보험 이 상품들은 보호망의 지렀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